자 오늘은 LA에인절스와의 2연전부터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2연전이요 LA에인절스가 또 약팀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떨지 자 앤드류 히니 12경이나 3승 1패 3.69 아 LA에인절스는 이정호 키우기 할 때 많이 겪었었죠 오 이용규 이번 경기부터 다시 1번 타자로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용규는 1번 타순에 있어야 돼 1불 오 휴스턴이 1위고 LA에인절스 3경기 반차로 2등이네요 아하 놓쳤어 2앤1 히니가 근데 공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완이여가지고 오 좋아요 제대로 밀었죠 이용규 아 3룰까지 좋아요 야 3루타 21개째 88경기 연속한타 기록행진 이어갑니다 하 좋다 이용규 자 여기서 점수 내자 진짜 그 사이에 이용규는 홈이 좋아요 그 사이에 이용규는 홈이 좋아요 알렉스우드가 선발이네 샘프란시스포 오 좋아 한 점 차인데 오 당황이다 야 홈 모살인가 보네 오 랜돈 트라운 씨랑 빡세지 오 다행이다 트라운 열심히 뛰고 있긴 한데 오 오타니도 지명타자로 나와있네 역시 이도류 자 이용규 첫 타석에 안타 있었구요 자 이용규 첫 타석에 안타 있었구요 자 이용규 첫 타석에 안타 있었구요 아 이거 먹혔다 아하이 아하이 살짝 먹혔어 야 근데 수비가 너무 자주 뜬다 아 이걸 못잡아 슬라이딩 했다 뒤로 빠졌으면은 동점되기 때문에 정말 실점 안했고 홈런 맞을까봐 불안하네 자꾸 수비가 뜨니까 좋아 나이스 오 알렉스우드 잘 버티고 있네 근데 샘프란시스코는 중간 개투들이 좀 불안해 그렇지 좋아 1루수랑 베이스 사이로 빠져나가는 안타 이용규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멀티히트 좋구요 하 좋았다 이야 이용규 이용규는 확실히 1번 타자로 가야 날아다녀 아 아 아 나 1루 던질 줄 알고 홈카이 한번 세도해봤는데 아 아 내가 멈췄어야 되는데 아 실수했다 멈췄으면은 원아웃에 3루여가지고 점수 한번 해볼만했는데 아 오 오타니 아 아 투간 상무는 일단 못 뛰고 오 알렉스우드 왜 이렇게 잘해 오 용규 또 찬스 왔어요 아 투수 바뀌었는데 또 자아냐 앤드리니 공이 치기 좀 괜찮았는데 아 체인접 했고 신컷 아 몸 좀 신컷 생각도 못했다 그렇지 라인인 그렇지 이야 이용규 3안타 경기 거기다가 2타점 수비 더듬는 사이에 이야 이용규 좋아요 이야 오늘 또 기가 막힌 한타가 잘 나와주는 저게 또 라인 안으로 다시 더듬는 사이에 주자 2명 다 들어왔죠 이러면은 아까 주루플레이 실수한 거 다 만회가 되죠 오 좋아 거기다가 추가점까지 4대0 와 6대0 7대0 와 야 왜 이러냐 아하 담당 넘어가네 자 이용규 4타수 3안타 1차전부터 핫합니다 이용규 1차전부터 핫합니다 이용규 그렇지 퍼펙트 하하 그 담장까지 갑니다 이야 용규 오우 LA 인글스 아주 강한데 초구 그냥 제대로 쳤죠 퍼펙트 타격 떴어요 이것도 2차전 4번 타자로 가는 거 아냐 용규 아 아 뭐야 야 무사였다 무사 코리 씩어 어 고의사고 밀어내기 밀어내기 알레스티커스는 다시 4번 타자로 복귀했네 오우 밀어내기 야유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그래 괜찮아 5점 차니까 뭐 오우 좋아요 1차전 완벽한 승리 거룹니다 자 LA 인글스와의 원정 2차전 갑니다 2연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기면 수익 가능합니다 1차전 대승 보셨기 때문에 여기 여섯에 몰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또 2차전 도 자완이네요 앤드류 히니에 이어서 호세 퀸타나 호세 퀸타나는 어 성적 좋네 72패 2.45 어 히니랑 되게 비교되네요 이종호 키우기 할때도 에인저스 선발투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아 낮은 볼이었네 너무 내가 자꾸 초구에 나가 자 1팀 선발은 밴다 불안하다 밴다 아 아 아 하 아 구조를 하 에이over 아 에이밖 아 배팅볼처럼 많이 대님 아하 chicken 랫돈한테 많았네 또 랜덤 앞에서 좋고 어 호세 퀸턴한테 호투하네 그렇지 계속 집중적인 초구 공략으로 의수와 반타 좋아요 용규 89경기 연속한타 이벌도 낮은 볼이었는데 바깥쪽엔 아이고 아이고 아 뭐야 이렇게 연속한다는거죠 오 3대2 야 3대3 어 용규 찬스 났어요 아 아 근데 어 뭐야 아 저 영감 동규로 고의상으로 내려오는 어 동강이 성공하지 영감 야 찬스 왔다 진짜 이거 아 아 뭐냐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할수있어 용규 피지컬이 좋으니까 위에서 내려 찍듯이 오네 중전타 그렇지 용규 그사이 2루까지 좋아요 용규가 헤맵니다 용규 진짜 대단하다 오데오 만들었어 그래도 용규가 동점 만들었죠 어 아 끝내기 진짜 중간개특굴이 문제야 아 어 엘에이 엔젤스와 잘 넘어갔고 잘 넘어갔고 자 용규 계속 1번 타자 좋아요 용규 잘 넘어갔고 체인지업이었고 야 슈스탄이랑 엔젤스 치열하네 아 슈스탄이야 걸쳐서 던지는게 걸쳐서 던지는게 걸렸어 걸렸어 아 홈 한번 노려봤으면 될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3루타 좋아 3루타 23개 오 90경기 연속한 타 좋아요 용규 싱커 낮은 몸 제대로 췄죠 자 요거는 진짜 타쩍 올려줘야지 포리씨 거 땅볼이라고 쳐라 제발 잘 잘했어 잘했어 아 근데 인사이드 파크 홈런 한번 칠 뻔했는데 아깝다 어 로도나 오 다행이다 아 오 야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화력도 괜찮네 그렇지 좋아요 신콜 제대로 때렸죠 일리간 빠지않다 월티히트 기록합니다 용규 아주 잘했어 용규 와 이건 좀 아니지 오 오 좋아 야 그사이에 용규 홈까지 야 코리 시거가 여기서 또 2타점 3루타를 저건 다른 구장에서 넘어가는데 샌프란시스코 저게 특징이니까 할 수 없죠 주자 그래도 공중 채공 시간이 길어가지고 주자 다 들어왔어요 오 희생타로 한 점 더 야 4점 차니까 잘해주자 워 야 타수는 왜이래 야 애들 1대1까지 선발 선발 내려갔네요 제이커 오드리즈로 벗겼네 오 좋아 행운의 한타 용규 3안타 나 플라이아웃인 줄 알았는데 용규 그냥 기가 맥힙니다 타점 1위에요 리그 1위 기가 당연히 웨어플라이로 해서 희생플라이로 1타점 올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오우 야 주력플레이 좋았다 그사이에 용규는 3루까지 8대1 휴스턴 발라버리네 휴스턴이 리그 1위 팀이라 고민했는데 공까지 뛰어보자 아 안되네 아무리 용규 달리기 빨라도 이건 안되네 5대1 아니면 다 1inter1 4 4 yep 로돈 5 오 그래 오? 잭 그레인키가 이렇게 지고 있을 때 올라올 정도야? 그레인키가? 아니 그레인키가 왜 별일이네 음기 확실히 1번 타자로 올라오니까 날아다녀 에이징 커브 먹었나? 그래도 뭐 병사를 면했네 흠 근데 용규 4타에서 3안 타면 끝장 본거죠 잘했지 뭐 오 요단 알바레스 요단 알바레스 브래드핸드가 마무리야? 그렇지 좋아요 오 휴스턴 걱정했는데 대승으로 1차전 잡아냅니다 자 휴스턴과의 2차전 갑니다 1차전 뭐 대승 거뒀고요 어 휴스턴이 리그 1위여서 걱정했는데 생각만큼 세진 않네요 코리시거가 1차전에서 활약 좋았지 3루타 아주 좋았죠 아 스칼라파니 얘는 1승 4패 4점이고 쟤 선발을 두면 안되는데 패전조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 어 바로 바로 홈런 아 어 어 2차전 선발 자원이네요 아 아 이거 먹혔다 한가운데 한가운데 아 초구에 자꾸 나가야 되나 아 도망진다 아 도망진다 잡아라 더퀴 생각보다 구석이 되게 빠른데 오 우중간 그렇지 야 이거 그라운드 홈런 가능하다 용규 이야 용규 좋아요 인사이드 파크 홈런 원래 공 채공 시간도 길었고 여유있게 아 좋아요 용규 용규 그라운드 홈런 꽤 되죠 용규가 1대1 동점도 만듭니다 용규가 1대1 동점도 만듭니다 아 아 그걸 또 2대1이야 자 용규 야 요 몸쪽 공을 또 아까 그렇게 장타로 날렸었는데 아 구석이 빠르니까 쉽지않네 아 너무 빨리 쳤다 체인지업이었는데 아 저거 타임 맞았으면은 또 장타인데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, 7점 안했어 오우, 좋아좋아좋아 오우, 야, 킥케르난데즈 야, 역전 트럼프 오우, 야, 싱커 99 말 와, 싱커 못 건드리겠는데 와, 100마리 오우, 나이스 컷 오우, 다행이다 용규놀이 스트라이크 하나 없대 됐는데 카운트가 너무 불리하다 오우, 나이스 용규 좋아좋아 아, 용규 야, 용규놀이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아, 고리였어 카운트 그, 끈질겼다 아, 근데 다 볼만 줘 오우 오우,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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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석 다저스가 계속 그 경기수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아 자 3차전 선발 알렉스 우드인데요 승리 1패 ERA 2.2 2두가 홈런을 너무 잘 맞네요 조심해야 돼 자 영규 첫 타석 갑니다 그렇지 초구 때려서 중장 1타 좋아요 어 92경기 연속 안타인지 신기록해요 저 갑니다 영규 보브사인 나왔죠 어 영규 좋아 와 이게 아웃될 뻔하긴 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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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아 아 아 아 아 오늘 1 newer 어? 페드로바이즈가 여기 와있네? 좋아! 어? 아... 잘 치는 줄 알았어 야... 진짜 우리팀 투푸들 왜 이러냐 그리고 또 다른 싱글 옮겨있어요 그 3분베스코치가 죽은거에요 눈에 감아주시면 돼요 어? 아하! 아하... 아하... 어? 아하... 프라이 아하... 아 슈스턴한테 지네요 이러면 진짜 2차전 진게 너무 아쉽네 자 오늘 5경기 해봤고요 오늘은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두 팀과 했습니다 LA앤젤스와 먼저 원정 2연전에서는 1승 1패로 비겼고요 그 다음에 휴스턴과의 홈 3연전에서는 1승 2패로 위닝 시리즈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과연 다저스가 얼마나 따라왔을지 순위 한번 봐보겠습니다 와 다저스 많이 따라왔다 2경기 반차까지 따라왔어요 거기다가 샌디에고 파데이스도 4경기 반차으로 추격 올라왔네요 아 역시 연승 행진 계속 이어가서 써야 되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뭐 일단 아직까지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선두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MLB 더 쇼 2일 로드 투 더 쇼 중견수 이용규 키우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